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굽기까지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차근차근 잘 가보세요 처음에 한 30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한 4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표면에 막 붙어요 겉에 잡아주면 돼요 참 되게 말랑말랑하니까 좀 힘드실텐데 그냥 방법만 왔으면 금방해요 이거만 할 줄은 무엇든 빚을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